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함으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오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워낙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난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은양,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 자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라는 그 말씀은 곧 사례의 몸을 통하여라 라는 말과 동일한 몸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그 몸이 하나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 곧 사례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이것을 오해하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318명 중에 한 사람 엘리에세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약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엘리에세를 아니라 네 몸을 통하여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6장 이후에 17장부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사례의 몸, 사례를 통하여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정 17장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려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정말 말씀이 그려한가, 정말 말씀이 그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려한가를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하여서 꼭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려한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임신하였습니다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의 이름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갈은 사례와 함께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피하였을 때 그때 바로 왕에게서 얻어온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종으로서 종으로서의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은혜를 입어 주인의 처버로서 또 임신까지 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은혜를 입는 순간 교만해지고 여주인 사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는 아벨이고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왕이고 내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는 바로 아벨을 죽인 바로 가인이며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고하는 그런 악한 함과 같은 존재라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며 사례도 아니며 이삭도 아니며 바로 우리는 그 은혜에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방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이 사례와 이 사례의 여종에 있던 하갈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자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모습이 바로 하갈 하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려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도망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방여인 보자 끝없는 종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 또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쫓아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여인이며 도망자 같은 그 볼품없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하가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여차여차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바로 네가 돌아갈 길이 어딘지를 아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여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종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의 종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갈과 같이 도망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멀리 도망하는 자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 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에 독이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여인 하갈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하갈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바로 하갈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을 인퇴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생명에 인퇴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스마 라는 말은 듣다 라는 말이고 엘 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귀한 이름을 그 태중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첫 이름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삶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치고 형제를 대항하는 대적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줬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16권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죠 그래서 그 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스마엘이 대적하는 일, 형제와 형제를 치는 일, 대항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이 말씀은 평생 대적하고 싸우는 자로만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대적하고 싸우는,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되어 은약 백성이 되어 생명을 얻어 화해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까지 이스마엘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라크, 시리아, 또 이런 데에서 오만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또 요르단에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요 또 이런 분들 만나면 모두 다 악한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 돕고 싸우고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바로 엎드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삶 또한 돕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요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며 십자가 예수 글쓰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 크신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가리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가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부엘라 헤로이, 하가는 자기를 감찰하시는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그 은혜로 다시 사례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사례,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일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은약을 자기의 몸, 사례의 몸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바로 그 믿음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글쓰를 믿는 믿음 안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갈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하찮은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을 이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어 주인의 첩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또한 생산하는 그래서 대를 잇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주인을 떠나 대적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완악한 우리라는 것 또한 그것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일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 종의 종이 되어서 그 은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제와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종의 종이 되어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그 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과 그 모두에게 이 예수굴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선 바로 은약의 백성 되어지는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을 찾아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갈은 종의 종으로 생명도 얻지 못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없어질 존재이었지만 그를 신부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갈과 같은 생명을 잊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 이 완악하고 교만한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엎드리는 것 그 앞에 나가서 날마다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신부 삼아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신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을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과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 바로 십자가 예수 글쓰의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생명을 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